동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, 동지 동지는 일양이 시생이라 해 새해의 천지 기운이 태동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인들은 동지가 되면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늘을 정의하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태모님께서 동지 날이 되면 항상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설을 잘 쇄야 하느니 동지 지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 하십니다 새해의 생명 기운이 태동하는 동지를 맞아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울궁에서 동지 대천제가 성대히 봉행됩니다 동지 대천제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대천제